네 애착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월요일장이 마감됐는데요. 오늘 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녹록지 않은 장이셨죠? 지수는 약부압 강부압 정도 됐습니다만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의 배정도 되면서 우리 또 개인투압원들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금요일날 25,800원에 잡아놨던 엔젠바이오가 멋지게 또 상한가를 뽑았네요. 황믿기에 포착한 종목이었고요. 또 피플바이오도 지난번 상한가 또 무엇보다도 포인트 모바일도 3연속 상한가에서 오늘 7만원까지 털었습니다만 7만 3천 9백원까지 올라오면서 140% 6일 동안이죠. 정확히 거래율로. 대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거의 매일같이 우려한 귀족조로 상한가가 터지고 있다.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구독자분도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와 이제 저희 회원방도 있는데 거기에서 함께 해주신다고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꼭 수익으로 보답 드릴게요. 네. 지금 뭐 사정이 있어서 저희 방에 못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들께 제가 시황 전략이라든가 또 때로는 이렇게 관심 종목 공부할 종목 그런 것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좋은 정보 선정하고 친해져가지고 해야 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보시는 영상 보시다가 또 마음에 들고 그러면 주변 분들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들 개인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건 좀 숭물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1조 가까이 매도한 것을 누가 샀죠? 개인 투자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틀려요. 외국인들이 756억 정도 사서 제가 자꾸 시세 중심은 이제 코스닥이다. 우리 개인 투자에서 수익력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다 상악극한 건 또 코스닥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지수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저점, 확밀계가 찍어주는 그런 저점, 맥점을 공략하면 여러분들 다 수익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힘들으신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일교에 쉬운 것도 같죠?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할 때 딱 이것만 명심을 하시면 돼요. 우리 초보 주류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좋은 유무 산장에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좀 타산지서로 사보실으면 해요. 주가라는 결국 펀드멘탈의 수렴이에요. 펀드멘탈의 실적과 성장성이란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고요. 그것을 어디서 잡는 거라고 했죠? 저점에서 잡아야 돼요. 맨날 뉴스에 사서 쫓아다니는 동전주 몇 천 원짜리 나의 투자에게 즐거우니까 맨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쫓아다니지 마시고 조금 격을 놓을게요. 주식은요. 수익률 게임이 아니에요. 수익률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엔젠바이오를 공략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더 사겠다라고 해서 2만 5,800원을 또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 금요일에 역전된 망치 이게 기가 막혔죠? 예, 그러면서 오늘 또 한 번 끝까지 흔들어도 됐죠? 절대 매도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 산 것도 있지만 결국 2만 8,000원을 사고 그다음에 이때 2만 9,000원을 사고 있는데 말끔히, 저점 되신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하신 것은 말끔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23%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달 이틀 만에 그래서 2만 8,000원에 60% 익절하고 나머지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9,000원을 또 샀다고 해도 다 수익권이죠. 이제 조금 팔았다 하더라도 주식을 일으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이 연구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좋은 정보 친구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오택이 있습니다. 참 오택은 제가 황맥해서 기가 막히게 잡아놓고 이건 제가 착지해서 실패한 정보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저도 이제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이때 좀 매도를 했어요. 자꾸 탄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께 손해 없이 매도했는데 오늘 갭 상승이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코로나 관련 종목도 심층 분석 총망라면서 오택을 분명히 제가 언급드렸어요. 또 매수하신 분도 계신데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황맥계 맥점이죠. 단 여기 저 메밀지 없어요. 오택이. 저는 이렇게 양심적입니다. 자 100% 황맥계가 잡은 종목을 다 제가 케어할 케어할 그런 것도 있고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100% 퍼필터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좌가 여러분 이런 수익이 적은가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또 자본을 잃까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연달아 나오고 또 하나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가 바로 포인트 모바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7만 3천원까지 갔지만 이렇던 더미에요. 더미. 더미라는 게 뭐죠? 더물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6% 이때도 처음에 매수를 좀 내렸거든요. 그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잘 보세요. 이때 이거 관심을 두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조금 내리니까 또 화들짝 겁나서 아이 그러셨죠. 결국 이게 펀드멘탈 낮은 종목 그러니까 펀드멘탈에 두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면 리스크는 크지 않고 급등을 준단 말이에요. 아까 저것도 똑같아요. 엔젠바이어도. 단 이런 어떤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또 종군낭 홀딩스도 보세요. 저는 종군낭 홀딩스 그때 이거 다 말씀드렸죠. 이게 황맥히 잡은 맥점이었어요. 그래서 1차 11만 6천 5백 원 11만 7천 원 내렸는데 조금하고 나머지 오늘 13만 4천 5백 원까지 갔어요. 13만 4천 5백 원까지 종군낭 봐봐요. 최고점은 20% 올랐어요. 이틀 동안. 그러면 이게 최고가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먹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3만 원 정도는 종군낭에서 했는데 이건 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먹겠다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하면 13만 원대 못 팔고 여기까지 하면 또 손해잖아요. 항상 주식은 그래서 우리 부야편님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절제 있게 매매하시라. 자체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꼭 일단 먹고 무조건 60% 이상 먹고 보자. 그게 저 예방 모토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타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점 확미끼가 찍어준 맥점에서 공략한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엔투택을 보시게 되면 엔투택도 봐요. 이것도 이때 확믹기에서 잡아서 퍼스트 타임 조금 먹고 세컨트 타임에서 상한가 먹고 그럼 오늘 또 확믹기 잡긴 잡았는데 이것은 제가 왜냐하면 이거 좀 봉이 커서 이게 좀 거래가 수반해서 공략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도 오늘 아침 모닝 프리핑에서 오늘 아침이 아니었죠. 어제 이제 슈위 특집에서 코로나 1030명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지어소프트 진짜 좋다고 말씀드렸죠. 마켓컬리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좋게 보는 종목이다. 물론 마켓컬리는 지금 비상량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R 서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뭐 액면가에서 좋았지만 이 갭 출발하니까 먹기는 뭐 똔또이네요. 그죠? 그래서 상상저점 맥점을 하는 그런 것들은 좋아요. 오늘 또 R 서포트도 좀 좋았는데 어렵고 메가시에서도 오늘 자리는 상당히 좋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놓는 것도 괜찮고요. 어이 됐던 어이 됐던 여러분들 다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방은요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동안 매매가 힘드셨던 분들 저하고 충무되는 법 간략히 안내해 드리고요. 자 일단 무료 톡방이 있습니다. 무료 톡방 와보시면 우리 방 가족님들이 얼마나 수익을 잘 하시는지 알 거예요. 제가 또 일일이 여기서 수익료를 하게 되면 또 자랑한다고 바라오시니까 항상 저는 이제 중심에 좀 되셨으면 합니다. 12월 14일 하루만 180만원 회비가 문제가 안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젠바이오 엔젠바이오 14% 중간에 올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익들을 올려줄 수 있는 에스티팜 무료 체크 한 번 80만원 어제 사가지고 짧게 했는데 80만원 수익 뭐 이렇게 늘 수익을 올려주시니까 이게 제가 보람이죠.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게 되면 우리 방 폭주라서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회비도 좀 있으면 올릴 거예요. 황맥길 원칙을 할 때 저는 12월 초에 가입했는데요. 미리 재연장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수익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나서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회비 인상 전에 이제 꽁돈이니까 저희 방은 회비 같은 건 꽁돈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뭐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은 소외되지 마시고요. 일단 물에 톡방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간혹 종목도 추천해드려요. 근데 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아 신규 종목을 빼먹었네요. 내일은 신규 종목 기대도 돼요. 신규 상장주가 좀 안 좋았는데 내일은 이제 지수가 급등 나오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오늘 엔젠도 엔젠도 상한가 그랬잖아요. 내일은 낙폭주들 뭐 예를 들어서 제1바이오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일까지만 조정 주면 주 후반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여자들이 가주시면 두시고요. 제가 깡방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매두 구간이 아니에요. 오늘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샀어요. 참고하시고요. 우리 방은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따라하시지 마시고요. 저의 리듬을 받는 것하고 안다면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죠. 수익에서 그렇게 이런 것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황맥기 런칭할 때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도 폭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계시다가 다시 컴백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참고하시고 일단 무료톡방이 1번 방이 있는데요. 1500분이 약간 모자라요. 얼른 얼리컴 얼리서비스 먼저 헌신분이 임자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1번 방이 다 차면 1500명 제한이잖아요. 2번 방도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하세요. 참여코드가 7777 네마리입니다. 우리는 럭키죠. 그리고 아까 이거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절대 저 150분 이제 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150분 이상이 최고 VIP크랩 소수 경회로 가는데 회비 인상할 거예요. 회업이 가입이 아니고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내 진심입니다. 저도 막 힘들어 죽겠어요. 자꾸 회원 가입이 질문하시고 막 그런 게 힘들으니까 150분 되면 그때 회업이 인상한다고 다 말씀드렸어요. 황민경이도 이제 런칭할 때 한다고 그러고 다만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저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무료톡방 하세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제 미척 과제를 받으면서 수익 극도 하실 분들은 제가 머니투데이 베스트 전문가니까 www.mtnw.co.kr 접속하셔서 저 좋은 정보 사진이 있어요. 그 밑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믹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잘 어려우신 분들은 1600-5508은 6시까지 하니까 일단 010-917-6345 이거로 전화하시면 야간도 전화 받을 거예요. 1600-5508 아마 8시 이후부터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글을 하셔서 되는 대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VIP 클럽에도 오시고 제가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 수익으로 보답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려요. 예.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예. 내일 아침에 또 VIP방에서 멋진 종목 또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멋진 시황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